베이스 치는 김아진 안녕하세요. 베이스 치는 김아진입니다. 베이스를 언제부터 치기 시작하셨나요? 저는 중학교때부터 시작해서 10년 넘었나요? 저는 기타를 치고 싶었는데 밴드부에 기타를 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 주장이 기타라고 베이스 치고셔서 시작했습니다. 속아가지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베이스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자세히 봐야 예쁜 그런 느낌? 그게 매력이 아닐까요? 시청자들에게 본인을 어필한다면? 저는 그냥 밴드베이스? 그게 제 특징입니다. 본인이 귀여운 거 알고 계시나요? 네? 애교 한 번만 보여주세요. 애교 없습니다. 저는 애교를 하지 않습니다. 본인 자체가 귀엽다. 저 감독 없애야 돼요. 어떡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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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